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학습터 자율평가에서 4학년 2학기 기말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대로 설정을 하는데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20문제를 만드신다면 어려운 문제 2문제, 보통문제 10문제, 쉬운 문제 8문제 정도의 난이도를 낸다고 하시니 이 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프린트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부 유튜버인 저 뿌랑이는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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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다 풀었는데요, 한번 채점해 볼게요. 그럼 1번부터 볼까? 정답, 3번, 3번, 정답, 예, 그리고 2번도 3번, 그리고 3은 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거, 4번이 4번, 정답, 그리고 5번은 4번, 예, 그리고 6번은 3번, 그리고 7번, 오, 2번, 얘도 맞고, 8은 2번, 정답이고, 9번도 3번, 그 다음에 10번, 4번, 이것도 맞고, 11번은 1번, 또 맞고, 12번, 5번, 얘는 5번, 얘도 맞네, 그리고 14, 아, 틀렸다. 어쩐지 어렵더라니. 그리고 14는 4번, 그리고 15번은 2번, 16은 5번, 17은 4번, 4번, 18은 3번인데, 얘 틀렸네. 19, 얘는 2번, 그리고 26.25, 맞았다. 그래서, 답지에서 13번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정답이었는데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뿌랑이의 점수는 95점. 아쉽게 한 문제를 틀렸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음에는 좀 더 집중해서 풀어야겠어요. 다음 편에서는 5학년 1학기 수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